러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대장군 나왔네. 어, 신기루를 간다? 신기루를 간다? 대장군 저거 얼마나 오르는 거야? 600이랑 60? 어우, 맛없어. 어, 씨, 신기루 가래요? 아, 신기루 가래요? 아, 난 모르겠다. 이게 일단은 대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추가 체력과 주문력인데 승리를 안 해도 일단은 300이랑 30이 올라간 거잖아, 그쵸? 대장군이 그런 거였잖아. 저 시너지 효과 옆에 있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고 승리할 때마다 저거에 10%씩 더 추가가 되는 거에요, 5번까지. 일단은 다이아템을 요네한테 주고 빌드업을 하다가 다이아 나오면은 갈아탑시다. 어, 이거 1스택 쌓았어요. 보이시죠? 대장군... 야, 얘네 너무한 거 아니냐? 대장군 이펙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네. 모렐로 탐켄... 아, 근데 탐켄치 마법... 음, 맞아, 맞아. 어, 잠깐만. 어? 어, 탐켄치 원탱으로 쓰고 모렐로 쓰면은 이거... 얘를 때리면은... 마법 피해 입네? 어, 괜찮은데? 모렐로 탐켄치 괜찮아 보이는데? 탐켄치를 때리는 애들이 마법 피해를 입네? 저거 나중에 해볼 만한 거 같은데? 야, 쓰레시... 흐흐흐흐... 요네는 붙었네, 그래도. 웜호그 누누 하나 가고... 아, 진짜... 도장 가자. 어차피 얘 비늘려보자, 이거. 어? 다이아 나오면 바로 뺄 거니까 일단은 얘한테 도장 넣어놓을게요. 와, 진짜 개쓰레기같이 약하네, 요네. 난동꾼 하나 받고. 지팡이만 먹으면 일단은 구인수는 완성이 되네? 레벨업 치고... 복궁 그냥 넣어놓자. 와, 이걸 먹어? 이걸 먹어? 어? 저런... 맙소사. 아, 앨리스한테 모래를 왜 줬나 했더니 앨리스로 변신을 한 거구나, 니코가. 저... 모래를 왜 줬나 했네. 느릿느릿하네요. 여기도 구인수 만들라고 지금 곡궁 박아놨네. 여기도 지팡이를 먹어야 되네. 어, 잠깐만. 누누야, 먹어봐. 어어? 그냥 때리던 애나 때려. 뭐하는 거야? 때리던 애나 때려, 그냥. 이게 두 마리 하면 스택이 두 개 쌓이나? 이거 합쳐질 때 아니지? 이거 둘 중에 스택 높은 애로 합쳐지거든요. 어차피 둘 다 1스택이라서... 어, 구인수 됐어! 나이스. 파전사 일단 받자. 파전사보다 사수호자가 날 것 같은데? 사수호자가 날 것 같은데? 연운 두 개는 저거 블루야수호가도 괜찮고. 오케이. 괜찮네요. 이제 다이아만 먹으면 돼. 윤회 하는 게 없다고요? 아니, 윤회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왜 라이즈한테 맞고 있지? 아니, 이 끝에서 시작했는데 얘한테 타겟팅 왜 당하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왜 맞고 있지, 쟤는 여기서? 누누 먹어, 빨리. 먹고. 어우, 녹았어. 응급처치 키트 가자. 둘 다 쓰레기라서 갈 게 없네요. 응급처치밖에 없네, 어차피. 사회야! 그냥 8렙 가서 리롤 칠게요. 야소도 같이 보고. 스택 하나 가자. 스택 하나 더 쌓아, 요네. 이거 뭐 올릴 것도 없다, 어차피. 어우, 이거 좀 빡세 보이는데, 코르키 이성. 근데 앞라인이 없긴 해, 여기. 어우, 야야야야야, 요네야. 오케이, 어우, 좋아했어. 투호자가 실드 해가지고 살려줬다. 나이스. 나가라, 너는. 넌 나가라. 일단은 요렇게 육신기로 받을게요, 얘로. 아니지. 너 어차피 저거 뺄 거야. 도장을 일단은 브라움 주자. 어차피 전사 이거 필요 없어. 와, 이자까지 맞춰주고. 됐어요, 됐어요. 다해야 들어갔습니다. 예. 오, 잠깐만요. 철액. 어어? 육형변에다가 체력 높은 씨바나. 응, 그냥 구인수 스택용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체력 높은 뭐해. 구인수 스택용이거든요, 그냥. 형변은 안 된다니까. 형변 너무 안 좋아. 형변이 형편이 없어요, 그냥. 피바라기 수은의 성배. 피바라기 수은 야수. 다이아 쓰는 애 없으면 8레벨에 2성 찍고 가고, 아니면은 그냥 9렙 가자. 다이아 쓰는 애 없는데. 나가라, 너는. 나가라, 너도. 피바라기 수은에다가. 아니, 바드 넣자. 다이아 2성 좀 띄워줬으면 하는데. 다이아 2성이 떠야 9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수 시식이 좋았다. 어? 연승 중인 1등? 피 90일짜리 1등을 이겼다? 그럼 9렙 갈까? 9렙 가서 조이한테 도장 넣어줄까? 9렙 가자. 9렙 가서 조이한테 이거 박자. 아니다. 파이크 넣까? 9렙에. 암살자, 도장준, 파이크. 시식이 셔틀용이거든요, 얘 지금. 스킬 3번 쓸 때마다 시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효율이 미쳐가지고. 자, 이제 시식이로 들어갑니다. 스킬 보세요. 이거거든. 아니, 4마리를 그냥 시식이를 띄워버리잖아. 그냥, 얘는 소드마스터임, 그냥. 그냥, 검기로다가 그냥, 어? 4마리, 5마리씩 공중에 띄워버림, 그냥. 얘 좋아요, 얘, 야수. 오케이. 1등 그냥 이겼어요. 와, 야, 다이어 공속 봐. 자, 주껌 얘한테 주고, 총검 밤끝 누누 주자. 주껌을 재조합기 하자. 총검이랑 밤끝 누누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지. 얘한테 밤끝이 애매한 거지, 얘한테 그냥 밤끝 주면 되잖아. 주껌만 재조합기 하자. 접니다. 그냥 레벨업 칠게요. 딱 좋은 템이 나왔다. 그냥 내가 찾고 있던 템이 나왔네요, 치감 템. 와우. 자, 치감이 들어간, 이게 약간 원래도 누누 근본템이 치감 템이거든, 테블망 하나 들어가는 거. 그쵸? 되게 좋게 떴네. 이거 뭐야, 암살리코? 잠깐만. 어어?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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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C, 죽었어. 괜찮아, 누누랑 야soo가 이거 잡을 수 있어. 둘 중에 한 마리만 잡으면 야soo가 초용 딜로 잡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마리만 잡아봐 야소가 처형 딜도 잡을 수 있어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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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어 너 가 그렇지 컷 처형 컷 그렇지 어우 조이 붙었고 어우 야소 붙었고 거의 다 했어 다야야 하나만 줘라 파이크 안 써요 자리가 없어요 그냥 바드랑 조이 쓸래요 그냥 속삭임 굳이 안 받아도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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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소 해줘 그렇지 야소 해줘 아이 다야 2성이었으면 안 죽은 건데 이것도 다야가 1성이라서 죽어버렸네 그렇지 야소 그렇지 됐어 잠깐만 쓰레쉬를 왜 쓰고 있죠 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에 쏘라카노야겠다 쓰레쉬 왜 쓰고 있냐나 지금 계속 쓰레쉬를 쓰고 있었네 아니 수호자 필요 없어요 딱히 필요 없어 이 수호자 별 의미 없어 그냥 빼는 게 나 그냥 빼는 게 나 오코 박는 게 더 좋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못 어어 방심을 못하겠어 이번 시즌은 즉사기가 너무 많아 방심을 못하겠어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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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소 두 마리 쓸까 이거 빼고 야소 두 마리 쓸까 2성 띄워가지고 오케오케 들어 가시구요 쏘라카로 힐 아니 쏘라카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오케 했다 오케오케 야소였다가 CC기 박으면 대박 나겠다 안 터졌네 이게 세 번째구나 그렇지 오케 오 너무 좋아 야소 진짜 CC기 그냥 미쳤어 얘는 오케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CC기용으로 두 마리 쓸까 일단 일단 서풍 띄우자 서풍 사인펜 띄워주고 이러면 CC기 쓰더라도 이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다이아는 좀 멀리 있으니까 다이아가 아까 그 사인펜 스킬 쓰고 돌진하고 즉사기에 죽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다이야만 안 죽으면은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기잖아 오케오케 그렇지 다음 턴에 끝나겠다 아 누누 삼성 좋아요 야 이거 누누를 맛 배치해버릴까 아냐아냐 근데 서풍으로 띄우니까 저거 안 들어가 아우 재빠른 녀석 굉장히 재빠르구만 음 한입 한입 응 다이아한테 절대 도달 못해 백날 천날 바드만 때려봐라 응 요네 선에서 컷 요네도 못 잡아 너는 요네는 잡아 하지만 안 돼 컷 아이 깔끔하네요 팔신기로 대장군의 명예를 받은 들어가시고요 대장군 다이아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